너 말이야. 너는 나 언제부터였어? 가, 갑자기 그건 왜? 대답해 봐. 언제부터였어? 나, 나 뭐 네가 나 좋다고 한 다음부터지. 왜? 아니, 그냥. 잠깐 들어왔다가. 난 너 들어오는 거 봤으니까 이제 가도 되는데. 오늘 고마웠어. 그래도 가족들한테 그러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. 이제 겨우 한 발 뗀 건데 뭐. 차 마실래? 어. 따뜻한 거 괜찮아? 어, 어. 괜찮아. 어. 어, 미안. 아니, 갑자기 너무 놀라서. 괜찮아. 내가 너를 밀어내려던 게 아니라. 괜찮다고, 유리야. 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도 돼. 난 네가 나중에 나한테 올 때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.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거니까 천천히 네가 올 수 있을 때 와. 나 성격 급한 거 알잖아. 빨리 갈 거야. 나. 나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